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5월 16일 스티뮬러스 법안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젯밤 하원에서 히어로즈 액트가 통과되었죠? 오늘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한 분께서 해주신 말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25년 살았는데 이제 조금 미국 사람 된 것 같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 영상 덕분에 알아간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뭉클했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만큼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격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하원에서 3조 달러에 달하는 히어로즈 액트 4차 스티뮬러스 법안이라고 하죠? 이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제안한 아니다 보니까 통과되는 건 당연히 예상되었다 할 수 있는데요. 1,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다 보니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특히 다음의 6가지를 주목할 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조 달러에 달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1,200불 체크라고 표현하는 두 번째 디렉트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이센셜 워커들에게 지급하는 히어로즈 펀드 자금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 연방정부에서 이번 7월 말까지 600불을 보조하기로 한 실업수당 제도를 PUC죠.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예산안도 들어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세입자와 홈오너들을 위한 임대료 모기지 구제안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섯 번째, 스튜젠론과 이 스튜젠론을 부담하는 학생들에 대한 채무 면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걸 의견 주시면 10명 이상 요청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200불 체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2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원에서 통과가 된 법안은 상원에 전달이 되고 상원에서 또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에 법으로서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단계에서 상원에서도 수정을 하거나 이걸 폐기 처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도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상원에서 하원에서 전달된 내용이 수정되고 그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가 될 경우라면 Conference Committee라고 하는데요. 양원협의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다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전달된 법이 만약 거부가 된다고 하면 양원에 각각 제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게 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의 동의 없이 법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하원에서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원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겠죠. 조만간 또 그에 대한 소식이 곧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그동안 Dead on Arrival 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했고 상원의 공화당 주요 상원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도착하자마자 죽을 거야. 즉 보나마나 우리는 그거 통과 안 시킬 거야.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도는 아마 지금 현재 올라온 대로 통과되는 일은 꿈에도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뜻이고 결국 수정하겠다라는 뜻의 협상용 표현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이제 상원으로 전달된 법안은 상원에서의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당연히 수정되고 바뀔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여기서 각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공화당은 원래 이미 통과되었던 기존 스티뮬러스 법이 어떻게 효과를 보이는지를 기다리고 평가한 후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하자라는 거였죠. 민주당에서는 그에 반해 바로 하자. 더 기다릴 것 없다. 뭐 체크 처음으로 지급했던 1200구 체크도 못 받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 다 받고 나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어느 세월에 말하자면 다 평가하냐. 당장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뭐 이런 입장인 거죠. 한편 공화당 또한 기존의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난 상황인데요.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맥커널 의원은 지난 목요일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스티뮬러스 패키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화당은 대통령과의 백악관과의 보조를 맞춰 적절한 시점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패드의 제롬 파워 의장도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흔치 않은 상황인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예외적으로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걸 것이고요. 결국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곧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전개되는 협상 과정에서는 공화당이 계속 강조해 왔던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의 내용 즉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업주가 이로 인해 위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죠. 이 부분 공화당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악관이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추가로 페이로 텍스 컷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강조하는 부분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국민에 대한 체크 지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상원의 심사안에서 반영되게 될지가 협상에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나 또는 어떤 당파적인 관점과는 전혀 별개로 이번 4차 스티믈리스 법안의 동력을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겠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는 어떤 통과되는 그런 최종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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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